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청해 한 번의 끝내기 코너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청해 부분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리스닝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런지 쉽다라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쉬워졌는데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인식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. 그렇습니다. 이 유형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어떠한 면에서의 두 번씩 들려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이용했을 때는 편안하고 쉽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. 탭스 시험에 갖는 청해의 중요한 부분은요. 3와 4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강하다는 겁니다. 물론 저희가 토프라고 비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. 토익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인데 토익 시험을 봤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맛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 좀 거기에 연습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시험을 곧바로 보셔야 되거나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 번에 끝내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여유가 있으시고 공부를 갖다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초적인 사항을 인식하신 다음에 한 번에 끝내기를 공부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내용 자체는요. 이 책을 가능하면 전부 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.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20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만큼 많이 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.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의식입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부탁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또 너무 잔소리만 치부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실력이 좀 더 나으신 분들이라면 이 파트 1, 2 쪽보다는 3, 4 쪽에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텐데요. 그렇다고 1, 2를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해놓으시고 나중에 점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연어적인 요소, 관용적인 요소만 좀 더 보충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조금 더 3와 4 쪽에 좀 더 연습 시간을 늘리시는 게 어떤가 이런 또 조언도 하나 드립니다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청해에서도 중요한 파트인 만큼 여러분들이 고르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